파워디렉터에서 크로마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파워디렉터의 크로마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새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가 좋겠죠. 그래서 16대9를 터치하고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가지 영상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여기 다운로드 함이라는 여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함은 터치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다운로드 함은 어떤 것이냐면 여유의 영상 소스라고 했죠. 이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스에 가서 동영상을 다운받으면 다운로드 함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소스에서 다운받은 다운로드 함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요. 여기에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다운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펠탑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 있죠. 이걸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터치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와지죠. 그래서 터치했습니다. 또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가져올게요. 이것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단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이것이 저장도 되고 뒤로 가기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여기 뒤로 가기를 다시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홈 버튼이 여기 있고 왼쪽에 보세요. 다음에 여기서는 미디어 브라우저입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가져오는 것은 여기의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크로마케 할 동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에서 가져오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타임라인의 둘째, 셋째, 넷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타이틀, 글자 입력하는 것이 떠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디오를 가서 크로마케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터치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처럼 이와 같이 동영상 폴드가 자기 스마트폰인 동영상 폴드가 짱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 소수에서 다운받은 것은 아까 다운로드함이 저장된다고 했죠. 역시 저는 다운로드함을 터치해서 이게 파워디렉트에서 제공하는 영상에서 크로마케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나비 같은 것도 나비라고 하면요. 나비 크로마케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예쁘장한 소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고 그러면 이 플러스를 터치하니까 이렇게 타임라인의 줄재질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줄에 있는 이 소년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에 보세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하겠어요. 크게 하고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안 뜨면 이쪽 편에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콘을 터치하면 메뉴가 뜹니다. 저는 여기에서 크로마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글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이 스포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이 화면에 스포이드가 생깁니다. 스포이드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니까 여기에 보세요. 스포이드가 생겼죠. 이 스포이드를 끌어다가 이 스포이드를 끌어다가 배경을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여기 배경에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배경색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현재 스포이드를 터치해서 눌렀어요.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배경에 이렇게 놓고서 손을 떼면 이렇게 배경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크로마키입니다. 이와 같이 배경을 없애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상 선택이 여기 있고 색상 범위와 T제거가 있어요. 여기에 13, 20인데 이것은 거의 손 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자기가 색상 범위에 슬라이드 있죠. 지금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의 소년의 화질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 가지 변화죠. 여기서 가장 뚜렷한 것을 딱 선택합니다. 뚜렷하게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13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놔둬도 되고 조금 더 뚜렷하게 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T제거는 만약 T가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T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가 뒤로 가기도 되지만 저장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이 소년이 왔죠? 이 소년을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다시 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뒤에 애펠탑의 분수가 있고 이 소년이 이게 합성이 됐습니다.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분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소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애펠탑이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트에서 크로마키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구해서 파워 디렉트에 가면은 이런 크로마키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차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꾸며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시켜서 수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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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